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어젯밤에 한국 대 러시아의 경기가 농구팬들의 관심을 많이 모았어요. 저는 어제 이 경기를 보면서 내심 한 자릿수 점수 차로 좁혀졌으면 하면서 경기를 지켜봤거든요. 세계 랭킹 10위 러시아 사실 예전에 구소련 시절에도 그렇고 굉장히 유럽 농구에서도 참 강호로 꼽히는 그런 팀이었는데 우리가 73대 87 14점 차로 지기는 했지만 정말 잘 싸워졌고요. 1차전 아르헨티나에게 69대 95로 패하고 현재 농구월드컵 조별리그 2패를 당하기는 했지만 어제는 달랐습니다. 선수들이 몸을 던지는 플레이라든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 이대성 선수의 외곽포나 라거나 선수의 꼴밑슛이 전체적으로도 조화를 이뤘고 참 인상적인 그런 경기를 펼쳐서 어제 경기 끝나고 나서 많은 농구팬들이 한국 농구의 가능성을 봤다. 젖잘싸 잘 싸웠다. 이런 반응들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라거나 선수는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대성 선수 활약이 진짜 돋보인 것 같아요. 이대성 선수가 국내 농구에서도 정말 과감하고 감각이 돋보이는 그런 선수잖아요. 좋은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미국까지 가서 스킬 트레이닝도 해왔던 이대성 선수. 어제 러시아전에서 가장 빛났습니다. 어제 3점 슛을 혼자서 9개를 과감하게 던졌고 이 중에서 4개를 성공을 시켰고요. 그러면서 17득점에 좋은 활약을 펼쳤는데 무엇보다 체격이 큰 러시아 선수들을 상대로 해서 눈치 보지 않고 말 그대로 과감하게 공격 시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 아주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경기 끝나고 나서 러시아 감독이 한국의 43번 선수가 매우 잘했다. 이례적으로 콕 집어서 이대성 선수의 등번호를 이야기하면서 이대성 선수를 칭찬을 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러시아 감독이 끝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운 한국 농구가 인상적이었다.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참 어제 한국 농구가 참 잘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다른 선수들도 어떻게 뛰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선수들 활약 이야기를 좀 더 해주실까요? 네. 어제는 전체적으로 칭찬할 선수들이 많았습니다. 라거나 선수 언제나 그랬듯이 골 밑에 든든하게 책임을 졌고요. 이대성 선수와 또 함께 가드진을 구축을 하고 있는 김선영 선수의 리딩 또 이승현 선수의 끈끈한 수비 이런 것도 돋보였는데 어제 저는 35살 베테랑 선수 양희종 선수를 좀 높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어제 양희종 선수가 2쿼터 도중에 중간에 공을 살리려고 몸을 던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원래 양희종 선수가 국내 농구에서도 이런 수비를 잘하는 그런 선수인데 이런 모습이 굉장히 또 밑에 후배 선수들한테도 많은 큰 힘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만큼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자신보다 체격 큰 그런 러시아 선수들을 상대로 맨투맨 수비를 정말 어제 잘해줬습니다. 파이팅 넘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양희종이 왜 이번에 국가대표에 뽑혔는지 또 수비에서 국내 농구의 최고 선수라는 것을 어제 유감없이 보여줬습니다. 정말 말씀하신 대로 졌지만 잘 싸운 경기였는데 러시아 감독은 아까 이대성 선수를 칭찬했다고 하셨는데 막상 김상식 감독은 어떤 평가를 내렸는지도 궁금해요. 김상식 감독도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당연히 선수들을 향한 그런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어제 멘트를 보면요. 열심히 해줬고 패했지만 그래도 땀을 흘린 선수들에게 그저 고마웠다. 2패를 했지만 선수들의 열정이 대단했다.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아까 제가 언급을 했던 이대성 그리고 양희종 선수를 특히나 또 칭찬을 했습니다. 두 선수가 제 몫을 다 해줬기 때문에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잘 버티다가 마지막에 조금 힘이 붙였던 것 같더라. 하면서 체력적인 문제에 대한 그런 아쉬움도 함께 지적을 했습니다. 이렇게 아르헨티나전과 러시아전을 연달아 패하면서 우리 대표팀 월드컵 16강 진출은 조금 어렵게 되지 않았나요? 네. 일단 우리나라가 2패를 당하게 되면서 농구 월드컵 본선 진출 16강 진출은 좌절이 됐습니다. 이번 농구 월드컵은 총 32개 나라가 참가를 하고요. 축구 월드컵과 마찬가지로 각조 상위 1, 2위 팀이 16강 토너먼트 2라운드에 올라가고 탈락을 하면 바로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3, 4위 팀은 또 순위 결정전이라는 걸 치릅니다. 17위부터 32위까지 순위 결정전을 치르는데 비조에서 우리나라가 현재 속해 있는 비조에서는 아르헨티나와 러시아가 나란히 2승을 거두고 있고 또 우리나라와 나이지리아가 2패를 일찌감치 당하면서 16강에 올라갈 팀과 순위 결정전으로 내려갈 팀이 일찌감치 정해졌습니다. 그럼 나이지리아와의 경기도 그래도 중요한 게 순위 결정전이 남아있으니까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할 텐데 농구가 정말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예전에 축구에서 우리나라가 월드컵 16강 진출이 간절했던 항상 잘 싸웠지만 졌 던 그런 시절이 생각이 나거든요. 농구가 지금 현재 다른 종목에 비해서 세계의 벽이 참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에게. 사실 농구 강팀 하면 미국이 있겠고요. 또 세르비아, 리투아니아, 호주 이런 나라들이 강팀인데 이 나라들 보면 선수들 면면이 기본적으로 평균 신장이 2m 이상이 된다거나 굉장히 체격 조건이 좋죠. 그리고 또 기술도 굉장히 좋고 이런 선수들과 사실 좀 도전을 한다는 것은 좀 벽에 부딪히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제가 5년 전에 스페인에서 농구 월드컵 그러니까 직전 대회 때 제가 한번 현장 취재를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나라가 리투아니아, 멕시코, 앙골라, 호주, 슬로베니아 이렇게 대결을 했는데 오전 전패 당했고요. 그때 멕시코한테 마지막 경기에서 지고 나서 제가 그 모습을 생생하게 봤습니다. 유재학 대표팀 감독 그리고 주장 양동근 선수 사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지도자와 선수였잖아요. 이 두 선수와 감독이 끝나고 나서 큰 충격을 받고 벌벌 떠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 정도로 이 국제 경쟁력에 대한 우리의 한계를 실감했고 그 때문에 굉장히 한동안 대표팀 분위기가 무거웠다. 이렇게 좀 전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올림픽을 나간 것도 마지막에 1996년 애틀란타 대회가 마지막이었고 그게 한 23년, 24년이 지난 그런 일입니다. 그 벽을 넘어서려는 도전이 그렇기 때문에 농구에서는 사실 좀 만만치 않은 게 사실입니다. 참 체격적 견이 많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스포츠다 보니까 더욱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조에서 치러지고 있는 우승 후보들 상황도 좀 짚어주시죠. 사실 이번 대회를 앞두고 미국이 정말 많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미국 농구하면 드림팀이다. 지구 최고의 팀이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던 미국 농구팀이었는데 지난달 24일에 호주와 평가전을 치렀거든요. 여기서 94대 98로 지면서 NBA 소속 선수들을 내보내서 17은 경기에서 13년 만에 졌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과연 이번 농구월드컵에서 어떤 결과를 낼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일단은 1차전에서는 체코를 상대로 88대 67 대승을 거두면서 기분 좋게 일단 시작을 했고요. 잠시 후에 오후 9시 30분부터 터키와 2차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또 우승후보인 세르비아, 호주, 리투아니아 이런 팀들은 모두 첫 번째 경기 승리를 가져갔고요. 개최국인 중국이 조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1차전에서 코트디부아르를 70대 55로 제압을 했고 2차전에서 폴란드에게 연장 끝에 76대 79로 지면서 현재 1승 1패를 기록 중입니다. 그러면서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중국만 승리를 챙기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우승 후보들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저희가 수요일 코너 조선의 너바에서 저희 인터넷 동영상 계정 댓글로 준우승 팀을 맞추는 걸 하고 있거든요. 준우승 어디가 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저는 세르비아. 세르비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대회를 미국과 세르비아가 맞붙어서 말 그대로 자존심 대결을 펼칠 것이다. 도쿄올림픽이 또 1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 두 나라가 결승에 올라갈 것이고 결국은 미국이 우승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계속 봐왔거든요. 그래서 준우승 팀은 저는 세르비아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조금 위기가 있었지만 그래도 우승할 것이다. 그걸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천되면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남기겠습니다. 그나저나 우리나라 대표팀 이제 내일 나이지리아와 마지막 경기를 펼치는데 그래도 승리를 노려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우리 대표팀의 목표는 1승이고요. 그 유력 상대는 내일 오후 5시 반에 맞붙을 나이지리아입니다. 국제농구연맹 피바 랭킹에서도 우리가 32위 나이지리아가 33위 우리가 한 단계 더 높고요. 만약 이 경기를 이기게 되면 94년 대회 이후에 25년 만에 월드컵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동기부여가 큰 이번 나이지리아전입니다. 그러면 나이지리아전은 또 김지한 기자는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사실 나이지리아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나이지리아의 NBA 소속 선수가 3명이나 있고요. 미국 농구나 유럽 농구를 다양하게 경험한 그런 어떤 전력을 갖추고 있어서 사실 지금 또 직전 두 경기를 놓고 보면 득실차에서 나이지리아가 마이너스 18 우리가 마이너스 40이거든요. 이 기록이나 전력으로 봤을 때 우리가 사실 만만하게 볼 상대는 결코 아닙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대회에서 1승을 꼭 해야 된다 한다면 나이지리아전에서 꼭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위 결정전도 물론 남아있긴 하지만 조별리그에서 1승을 거둔다면 굉장히 또 의미가 클 것 같고요. 우리가 또 4개국 대회에서 승리를 한 번 또 거뒀기 때문에 안굴라를 상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참 업그레이드된 이 팀이 꼭 승리를 거두는 그런 모습을 내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혹시 선수들이나 이런 나이지리아전을 앞두고 1승에 대한 각오를 밝힌 것들이 있었나요? 일단 이대성 선수 멘트가 굉장히 눈길을 끌었는데요. 태극기가 무겁다. 어디가 부러져서 프로농구 시즌을 못 뛰는 한이 있더라도 내일 경기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어디가 부러지면 사실 안 되겠지만 그만큼 한자성어로 분골쇄신 이런 말이 딱 떠올려지는데 그만큼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묻어납니다. 양희종 선수도 그랬고 김선영 선수도 그랬고 지금 굉장히 선수들의 어떤 전의가 불타오르는 그런 분위기고 김상식 감독도 굉장히 내일 경기에 대해서 좋은 경기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또 각오를 밝혔습니다. 보통 대부분 스포츠 월드컵에서 순위 결정전을 떨어진 팀들은 잘 안 하는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만 잠깐 설명해 주실까요? 일단 우리나라가 현재 지금 B조에 속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내일 3위와 4위 순위가 결정이 나면 A조에 3위, 4위 팀과 한조에서 대결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득실차에 따라서 향후에 17위부터 32위까지 순위가 모두 결정이 납니다. 잡다한 스포츠 이야기 김지한의 잡수. 오늘은 농구 월드컵 이야기를 중심으로 남자 농구 대표팀 소식 이야기해봤습니다. 중앙일보 김지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수요일은 NBA 이야기 조선앤드바로 찾아오겠습니다. 내일도 저녁 8시 30분 함께해 주세요. 김종현의 스포츠 스포츠 이승업은 NBA의 스포츠 한글자막 제공자 김종현의 스포츠